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의 판대한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0월자 판례원고 민사 계약 해제와 소멸시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0459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추징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회사의 채권자 그리고 피고는 A회사, 그러니까 채무자죠. 채무자의 매매상대방입니다. 매매상대방인데 상고를 했는데 파악이 환승됐죠. 내용은 보시죠. A회사가 채무자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A회사는 2007년 1월에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피고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2017년 1월 12일에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도에 6천만 원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계획 승인 후에 10일 이내에 잔금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게 이제 지역주택이라든지 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매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잔금이나 중도금, 특히 잔금을 이렇게 사업 승인 계획 이후에 주는 걸로 해서 일단 토지를 확보해 놓는 겁니다. 확보해 놓는 걸 많이 하죠. 그런데 이 A회사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2년 2월,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피고가, 토지 소유자였던 원래 피고가 등기는 갖고 있었겠죠. 2012년 2월 10일 날 B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정 등기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A회사가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A회사의 채권자로서 13억의 지급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2017년 1월, 7년 1월에 너 3억 원 이거 매수한 이 계약을 채무 불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권, 채권, 채권이 있다라고 해서 안추식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포를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을 피고는 토지를 팔아버렸지만 계약을 해제하지는 않았었어요. 안한 상태니까 원고가 2017년에 현재를 보니까 너가 토지를 나한테 이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이행불링이 됐어. 따라서 이행불링에 따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니까 계약금 돌려줘.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그럼 뭔 소리야. 원고의 청구는 시효 소멸이 됐다라고 해서 항변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효 소멸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를 했으니까 계약 해제가 유효한지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한 건데 이 계약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시효 소멸을 주장한 걸로 볼 수도 있죠. 대본의 문제는 뭐냐. 이행불링에 따른 계약 해제가 원래 채무가 시효 소멸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회사가 갖고 있던 채권은 등기 이전 청구권이에요. 내가 중도금과 잔금을 주면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채권이 2017년에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10년이 지난 동안 지금 이행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등기 청구권만 살아있는 건 이상하잖아요. 또 상사 치유이기 때문에 상사 치유이기 때문에 회사의 등기 청구권 5년이 지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시효 소멸을 했을 경우는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이행불링에 따른 계약 해제는 해당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효로 소멸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없다. 즉 시효가 소멸한 이상 채무자의 불이행 시점은 시효 완성 전후인지 전후 불명하고 해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피고가 설령 2007년에 계약을 하고 2009년에 팔아치웠다 하더라도 이 등기 청구권 자체가 17년까지 가만히 있었다가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 전에 팔아치웠다 하더라도 등기 청구권이 시효가 소멸했기 때문에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사업계획 승인이 언제 불가능하게 됐느냐. 잔금이 뭐냐면 사업 승인 계획 시점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그 시점이 언젠지를 봐서 그때부터 5년이 경과했으면 시효가 완성됐고 그러면 해제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청구 기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시점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심은 시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원고의 청구는 이거예요. 해제를 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는 시효 항변은 계약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시효 항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아니 이거는 지금 이번에 해제하고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한 시효 소멸하는 걸 주장한 거로 볼 수는 없지. 이 사람의 소멸시효 주장한 거는 원래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했고 그에 따른 해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선회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의사를 정말 집단하고 깊게 들어가서 이 사람의 진정한 뜻은 이런 뜻이다라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어? 그러고 보니까 등기 이해본부가 시효 완성된 거야 라고 해서 파괴한 거죠. 이거는 대법원이 당사조약을 상당히 유리하게 해석한 거예요. 상당히 유리하게. 원심은 그냥 기계적으로 본 거죠. 원고의 청구가 계약금 반환 청구니까 시고의 시효 소멸도 계약금 반환 청구에 대한 시효 소멸 주장이라고 보고 그거는 안 됐다. 이렇게 본 거죠. 물론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사건에서는 이게 해제가 언제 됐는지도 계속 문제가 됐을 거예요. 해제가. 아마 원고 측에서는 해제가 훨씬 이전부터 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텐데 그거는 인정이 안 돼가지고 된 수도 있죠. 어쨌든 대법원은 해제는 옛날에는 인정이 안 됐고 이번에 인정이 됐는데 이번에 인정을 하려고 보니까 등기 측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원고한테 피구가 해제할 수 원고가 해제할 수 없다라는 전제로 지금 파괴하게 된 거죠. 이거는 당사자가 정말 대법원이 당사조약을 상당히 유리하게 해석해 준 거고 이거는 당사자가 운이 넘쳐 좋은 거죠. 또 이런 것들은 대법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심에 가까워요. 대법원이 법리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을 정말 선회해줘서 하는 이런 판례 이런 판례는 굉장히 이상한 판례이긴 한데 어쨌든 이 판례에서는 대법원이 그런 당사조장을 최대한 선회하는 판단을 한 그런 사건이 이 판례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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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